그럼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정치적인 상황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복권이 되면 이제 정치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에 어떤 역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차기 대권 구도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시점이 좀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이번 총선 과정에서 친문 세력들은 거의 숙청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내에서 김경수가 돌아왔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고민정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김두관 후보가 개인적인 매력도가 김경수 전 지사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지금 득표율이 저조해요.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적은 지금 10%도 안 되는 걸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된다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지금 원내에 있지도 않은 친문의 구심점이 되기도 어렵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글쎄요. 지금 뭐 어떤 걸 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조국 전 대표도 당은 다른데 힘을 합칠 수도 있지만 이분도 이제 곧 돌아가... 들어가셔야 되는...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돌아가신다며?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딱히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지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를 굳이 이거를 복권을 해줘야 되느냐. 왜 지금 시점이냐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카드가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재명의 대항마로 쓰일 수도 있고 조국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과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카드가 모두 가능해지는데 하나하나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당에게 그냥 정치공학적으로만 제가 봤을 때 우리 당에게 유리한 경우는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때 뿐입니다. 그거는 정말 행복회로를 최대치로 돌리면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겨우 이긴 이유 중에 하나가 심상정이 끝까지 완주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심상정의 포지션에 있는 게 진보당인데 진보당은 절대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게 다 완주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3후보로 민주당에서 표를 갈라서 나와서 끝까지 완주할 사람이 과연 김경수가 이재명과 그렇게 해서 끝까지 완주할 주자가 되느냐.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당에게 다음 대선 때 대선 주자가 우리 당이 누가 되든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최대의 행복회로를 돌린 경우고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 조국 대표의 조국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곧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들어가게 되면 그 조국 혁신당을 이끌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큰 집에. 상자에 들어가시든 어디든 들어가실 거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딸 결혼했죠. 네. 주말에. 이재명 전 대표는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어서 안 갔다라고는 하는데. 묘함이 느껴지죠. 어쨌든 간에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면 거기는 당대당 통합이든 당대당 연대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케이스도 사실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김경수 지사가 내후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이재명이 지금 공천권을 줄 수가 있게 당원당교를 개정을 했잖아요. 줄까? 이재명이 공천권을 줄까? 그 부분을 좀 의문이거든요. 차차기를 생각하고 경남도지사를 하게 되면 김경수 후보는 김경수 이제 전 지사는 어느새 후보?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 쪽에서는 확실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번 지방선거의 구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다음번 지방선거 구도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동쪽이 다해서 6개예요. 동쪽이 6개고 서쪽을 다하면 10개인가 11개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동쪽을 다 차지하고 서쪽에서 서울과 충남 정도를 잡으면 어쨌든 호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대전도 괜찮아요. 대전도 괜찮죠. 잘 잡을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이장국 시장한테 혼나요. 서울, 대전, 충남 잡으면 진짜 이장국 시장한테 이를 거예요. 이기는 게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잡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경남을 내주면 어려워요. 진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대선까지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복권시키지 맙시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저는 경남 도지사를 김경수 지사를 주고 경남을 찾아오게 한 다음 그런 다음에 차차기를 약속하면 차차기를 약속하면 이게 윈닝 게임으로 가게 되면서 외연 확장의 끝판왕으로 갈 여지가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인데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는 나이가 아직 젊어요. 56세밖에 안 됐어. 2032년 해봐야 6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60대 초반이면 그때 차차기를 한다 한들 하나도 늦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분명히 강펀치 처음 그때 문자 공개될 때도 이거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원하는 대로 안 갔거든요. 저는 김경수 지사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짜보면 구도상으로 그게 뭐 적에 적은 우리의 친구 뭐 그렇게 방송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든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저는 법률가다 보니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의견서도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경남도지사를 내주면서 대선에서까지 밀리고 그러면 2032년 대선에서 김경수가 가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27년 대선 이후에 2028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과 총선이 거의 한 정치 정파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거기는 오로어 낯신 게임이 되거든요. 2027, 2028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32년이에요. 32년은 대선과 총선이 한 달 사이에 탁탁 쳐져요. 3월에 대선, 4월에 총선. 그래서 32년은 완벽히 원사이드한 대선과 총선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7년 대선 우리가 한 번 놓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당 10년 체제를 그것도 국회 다수당까지 장악한 민주당 10년 체제를 우리 보수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2027년 대선이 정말 우리나라 정치의 제일 중요한 순간이고 이걸 위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관역단체장 동부 6개 먹고 서부에서 저는 2개 보는데 3개까지. 3개까지 가면 최선이고 2, 3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02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28년 총선 이긴 다음에 우리가 역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경수라는 변수를 우리가 가져온다? 저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언젠가 들어갈 수 있는 분이잖아요. 빠르면 올해 10월 정도에 2개 정도 사건에 선고가 날 거라서 그때 일부라도 유죄가 나는 경우에는 좀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에서 적에 적은 우리 편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적에 적은 우리 편 좀 효과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덕에 부산 쪽에서 굉장히 압승이 있을 수 있었던 참 일등공신이셨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됐을 때 당장의 어떤 세력 결집으로 하기에는 지금 세력 자체가 너무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좀 유죄가 나오고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갔을 때 그리고 저는 지금 검사 탄핵하는 거 있잖아요. 탄핵안 저는 발휘 결국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했다. 그때 6개월 안에 180일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기각이 나왔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1심 유죄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본 이후에 김경수 지사는 아마 만약에 몸을 푼다고 해도 한 내년 설 전으로 해서 그때쯤부터 풀기 시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